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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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더러워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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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증이 많아요. 영수증 왜 넣고 다니는 거예요? 바로 버릴 수가 없어서인가? 버려달라고 하면 좋겠네요. 모르겠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어머, 지금 찼다. 귀걸이도 있다. 어머, 봤어. 장물 아니에요, 장물? 잃어버린 시계를 찾았어요, 여러분. 금은방 아세요? 퀴즈를 굉장히 아껴 쓰시네요. 3번을 지금 닦으셨고 더 쓰려고 가방에 이런 마우치를 털겠습니다. 가방이 너무 성실없어서 물건들을 다 닦기 시작했어요. 어? 재밌는 거였어요. 빗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사운드에 있어서.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. 어? 이렇게 많이 나와. 이거는 버리겠습니다. 옷을 꺼도 돼요? 네. 나는 씰먹는 거 안 갖고 다녀. 립밤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것도 립밤이죠? 이거는 립밤. 이거는? 립밤. 이거는요? 립. 이거는요? 틴트. 이거는요? 약간 틴트? 정성적이에요? 뭔가 특별한 거 없어요. 세상을 놀래킬 만한. 그건 좀 특별한 거? 아, 그건? 아니. 아니. 아가씨. 이런 거는. 이게 부끄럽나? 행운의 배지예요. 괴물운이 있지 않을까? 연혜운을 가져다준 건데. 다 달라고 했는데요? 그리고 행운의 2달러라고. 벤드를 왜 갖고 다녀요? 많이 다치니까? 위장이 안 좋으시네. 이것만 보면 약간 메딕이에요, 메딕. 아니 뭐, 멘토스. 어머! 하나 다 먹은 줄 알았어. 하나 먹고 또 다른 것도 먹고. 이걸 먹는다고? 옥수수인 줄 알았어. 싸서.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. 이거를? 이것도 있어요, 라면. 꼬빠이, 꼬빠이. 가방에 곰팡이 피했다. 벌레 꼬리였어요, 어머니. 어, 그리고. 보안카드. 보안카드가 있어. 보통 들고 다녀, 이거를? 기프트카드. 나는 기프트카드가 두 장인 줄 알았어. 색깔이 똑같아가지고. 지갑이셨군요, 이게. 장물을 쟁여놓고. 메이크업 아티스트. 위장이 안 좋고. 소테미즘은 약간 산만하거든요. 희한하게 버릴 건 없네요. 약간 공상 맞은 것 같아요. 바나나도 새 거 사고. 휴지도 뭐. 새 거를 쓰세요. 그냥. 보통 사람?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놓고. 이걸 청소를 안 해요. 정리를 좀 하고서 사야겠다. 그냥 뻥이고. 이렇게 살 것 같아. 계속. 지갑을. 어머. 미친 거 아니야. 이거 누구야? 이거 봐, 이거 봐. wasser stations хороший fundraiser